작해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을 하물며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커스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옷도 입혀주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그 다음에 탱크도 커스텀하고 비행기도 커스텀하고 우주선도 바꾸고 이런 세상인데 건담이나 이런 프로모델들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커스텀해서 가지고 노는 혹은 그걸 만드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그런 시대여야지 하지 않느냐 적어도 2021년은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유행 그런게 이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해의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 수강생들께도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말이고 왜 그러냐면 메이커가 내 중 그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이 녀석을 커스텀해서 가지고 뭔가를 해볼 것인가 이제는 그냥 주는 대로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가지고 그냥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어떻게 해서든 내 방식대로 좀 바꿔보고 커스텀하고 왜냐하면 유니크해 하잖아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요즘 뭐 한정판이 한정판 같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날짜 보시면 알 거에요 2005년 10월 20일 아마 지금으로 한 15년 전 제가 한 28살인가 그때 엠지 볼이 막 처음 나왔을 때 였거든요 그때가 뭐 이 볼이 나왔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건담 같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다리가 없고 진짜 작업용 팔과 몸통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포드 그래서 정말 이건 레알 현실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작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작업하진 않았어요 일단 이 녀석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예요 아 뒤쪽이 화면이 하얘니까 이게 까맣게 보이네 일기생긴 녀석인데 이제 가장 볼의 기본형이죠 근데 얘는 그때 제 기억으로도 1대144 스케일 키트로 밖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 볼은 그때는 뭐 엠지로 볼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었고 그러다가 볼이 발매되고 나서 특히나 08 소대형 얘는 이제 08 소대형이니까 08 소대형이 딱 나왔을 때 너무도 반가웠죠 아 여기 원래 이제 부스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거에 써먹었습니다 어딘가에 쓸 건데 찾아봐야죠 티탄즈 테스트 타임 이라고 제가 스스로 이제 설정을 만들어 가지고 데칼을 직접 자작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작 데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데칼에 대한 데이터도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그걸 그냥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작업을 했었고 특히나 이제 얘는 투명 데칼이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색이 이렇게 투과가 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투명 데칼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쪽이 좀 밝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색상을 막 이렇게 배치를 막 바꾸고 그렇게 이제 머리를 쓰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이제 기본형 이제 볼을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손질을 좀 했던 엘린트 시커볼 뭐냐면 조기경보기 가장 높은 곳에서 다른 이제 뭐 메카닉들에게 저쪽에 뭐가 있어 그런 이제 레이다를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기경보기로 이제 개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냥 보이는 부품들 죄다 가져와서 그냥 작업을 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땡크 부품도 쓰고 그 다음에 뭐 08소대 짐에 들어가는 부품도 쓰고 마크로스에 들어가는 부품도 쓰고 아무튼 쓸 수 있는 건 죄다 갖다 썼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이크 부품 바이크 바퀴에 들어가는 그런 잘 자란 부품들 그거는 이제 여기다 막 갖다 붙였거든요 그렇게 개조를 해 가지고 색칠을 이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원래 레이돔 주변에 여기가 마스킹을 해서 칠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작업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쓱쓱 이렇게 칠하고 말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데칼을 붙여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워낙 가지고 있는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막 떨어질라 그러고 파손 되려고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 녀석입니다 사진 너무 크고 영상이 너무 크게 나오네 오케이 이 녀석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중무장을 하고 있는 원래 조기용보기들은 이렇게까지 중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뭐 이런 설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되는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더닥 더닥 갖다 붙였어요 막 내 방식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다 어차피 현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외에다가 이제 건담걸 같은 거 이런 것도 제작대컬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줬구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명데칼이라서 이렇게 밑색이 좀 투과가 되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했구요 근데 이제 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변색이 되더라구요 이게 처음에는 색깔이 저렇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칙칙해진다 왜그냐면 그때는 쓸 수 있는 게 군제라카밖에 없었고 국산 도료는 있지도 않았었어요 솔직히 타미아 에나메라고 군제라카 딱 그 두 가지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칠했을 때는 굉장히 색이 뽀얗고 예쁜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색이 바래더라구요 이제 그건 제가 뭐 어쩌질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여 드린다면 수중 탐사용 마린볼 뭐냐면 그냥 수중 탐사용으로 만든 그런 볼인데 얘가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라는 나름의 그냥 그냥 혼자서 이제 만들어 본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앞에 그 붙이는 이제 가드 부품 그 다음에 어딘가에 붙어 있었던 게틀링 부품 그 다음에 요거는 아크릴봉 잘라 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것저것 부품들 다 갖다 붙여서 스타워즈 부품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차의 부품도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원래 키트 아 이 키트가 원래 뭐였냐면 AMT에서 만들어준 그 스필버그 해저 특급이라는 그런 키트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후배인 박구님이 선물로 주신 거였는데 그냥 욱 하는 생각에 막 뜯어 밝였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쪽에다 이제 볼을 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아래쪽에 이제 이런 수중형 부스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로 작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색깔을 약간 얘는 좀 화려하게 작업한 이유가 아무래도 물속에 있다 보면 이제 시인성이 좋아야 하니까 잘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이래야지 않을까 해서 일일이 다 마스킹을 하고 칠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나요 내가 저렇게 작업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완성했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전체적으로 원래 뭐 요런 게 없었는데 뭐 무장 뭐 무기로 이제 활용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장을 얹었다 나는 이제 나름의 이제 그런 설정을 갖게 됐거든요 얘를 얘도 실물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 녀석입니다 얘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이 막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서 그래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일단 바닥에다 좀 내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게 여기 훨씬 더 잘 보인다 어떻게 된 거냐면 위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빠져요 볼이 이렇게 따로 빠질 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수중형 뭐 이렇게 이제 해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녀석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부스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스키형 이제 발판 이제 스키형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물속이니까 거기에 볼이 얹어질 수 있게 딱 여기 이제 볼이 얹어질 수 있게 대신에 이제 부스터라든가 이런 건 다 폐지된 어차피 물속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얘도 이제 자작대칼을 만들어 다 일일이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볼 하나를 가지고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룻밤에 하나씩 만들어내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케의 시대다 자기 캐릭터의 시대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즐길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하는데 자기 캐릭터로 만들어서 볼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즐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궁극의 볼이 이제 하나 더 있거든요 그라운드 볼이라고 이런 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먼저 보시고 이런 식으로 볼을 이렇게 가지고 응용을 했었다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냥 구경만 하는 것 보다도 자신만의 볼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자신만의 캐릭터 자케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보겠습니다 한번 하나